스타비젝의 몸짱 오늘의 수업 대박 손님 의자 저걸로 스타비젝의 몸짱 어깨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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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깨짱씨 아 땡깡이 감사합니다 어 대표 또 몸짱이니까 여기에 맞는 분을 제가 섭외했어요 아니 베스트와이트 기억나요 난 진짜 기억도 돼 그때 나도 중학생인 것도 기억하잖아 그래가지고 근데 어 근데 나를 기억 못하고 있더라고 아니 뭐 유망주였다고 하더라구요 사실 화이트는 실력길드가 아니고 침묵길드여서 할 적이 없어요 아니 나 스카우트 했는데 화이트에서 나 삼국지에 있을 때 스카우트 했어 어 그럼 실력자야 왜냐 손금치도 유명한데 어 나 그게 되게 많이 물어보시는 분이 있어요 이제 손목이 이제 약해져서 같이 져가지고 이제 손목을 하고 싶다 이런 분들은 이제 탁자 좀 바꿔 쓸게요 아니 진짜로 궁금한 게 있어요 뭐예요? 막 진짜 이런 운동하는 사람이 왜 굵어져요? 전환근이요? 전환근 굵어지죠 어 이렇게 하면 네 성욕이 이렇게 많이 했어요 네 그게 되게 좋은 운동인데 네 일단 뭐 벤치나 팽판 한 번도 내려놓고 힘을 다 빼세요 그 다음에 이 상태 천천히 올리고 내리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우와 이 피쳐요 네 전환은 지근이기 때문에 흡수가 많은 게 좋아요 어 이거 하면 한 20배 정도 하시면 좋고 그다음에 더붕목이나 아니면 라운드 쇼도 갖고 계시는 분들은 무조건 내가 체험을 펴야겠다. 목을 위로 잠깐 이렇게 두 팁을 세워야겠다. 이런 마인드 해야 돼요. 자극이 제일 중요해요. 습관적으로 하는 거 취재해요. 두 번째는 운동적 치료. 자, 일단 와주가 보세요. 일단 목 스트레치 하는 거 보여 드릴게요. 오케이. 세시고 이 왼쪽 팔을 이쪽으로 쭉! 이렇게, 저처럼 이렇게. 아, 네. 쭉 해서 지금 어깨 이쪽으로 펴주시고 그다음에 한 손으로 머리 잡으세요. 왼쪽으로 그렇죠. 잡으신 다음에 처음에는 이쪽으로. 그렇죠, 이쪽으로 쭉 당겨주시고. 와, 이것도 통증이 많구나. 잡으세요, 여러분들. 그다음에 이것도 반대로 이쪽 앞으로. 아, 잠깐만. 오케이. 진짜? 목이 좀 많이 나쁘신가봐요. 그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반대쪽, 반대쪽도 손을 쭉 내미신 다음에 여러분들 하시면 좋아요. 그다음에 이걸 이제 오른쪽으로 일단 오른쪽으로. 따라해보세요, 여러분들. 네, 그다음에 이걸 반대쪽으로. 해주셔서 일단 목 스트레칭을 많이 해야 되죠. 와, 도전이 진짜 목 안 좋나 보다. 근육을 운동을 하면 기본적으로 수축이 돼. 그럼 이게 이렇게 잡아당기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깨가 말려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오래 기간 동안 이 가슴 운동만 해준다? 그럼 이게 이렇게 돼야겠네. 이렇게 돼서 나중에 저 어깨랑 만나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 그러니까 가슴 운동 해준 거 좋다 이거야. 스트레칭을 해줘야 돼. 근막 스트레칭이라든지 아니면 항상 수축된 근육들을 풀어줘야 된다는 거지. 게다가 반대로 뒤 있는 근육들을 또 운동해줘서 이것도 잡아당기기. 밸런스가 맞지 않으면 이게 마운드셔더나 게다가 또 거흥목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아, 오케이. 오케이. 한번 더 봐봐. 이게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이게 톡걸이를 할 때. 팔을 이렇게 꼭 잡아야 돼요? 아니면 이렇게 잡으면 안 돼요? 제가 이거 말씀드릴게요. 자, 이제 저번에도 항상 말씀드렸다시피. 팔의 넓이와 너비, 넓게 잡기, 짤게 잡기는 차이는 있긴 있는데. 그렇게 큰 차이점은 없어요. 이건 근존도라고 해서 이 뾱뾱이 비치잖아, 몸에. 그렇게 실험을 해봤는데 넓게 잡는 거랑 짤게 잡으면 그렇게 큰 도움은 없고. 차이가 있는 것은 이제 넓게 잡게 되면 이 정도밖에 못 올리잖아. 근데 짤게 잡게 되면 더 많이 내려간 상태에서 이렇게 올리니까. 가등본이 넓어서 운동이 더 많이 된다. 이런 문제 그게 있어요. 일단 어깨가 나쁘신 분들은 이건 이해하셔야 돼요. 봐봐. 배치프레스 짧게 잡아보세요. 이렇게 짧게 잡아보세요. 그러면 다시 내놓았다 올려보세요. 팔꿈치가 안으로 들어가요, 바깥으로 가요? 안으로요? 안으로 들어가죠. 그럼 어깨가 보호가 돼요. 넓게 잡아보세요. 밀어보세요. 아, 어깨 아치구나. 그렇죠? 팔꿈치가 바깥으로 가기 때문에 이 어깨가 상왕근이 어깨 속 끝으로 들어가 버려요. 그래서 어깨가 나쁘신 분들은 짧게 잡는 거 같아요. 그래서 팔꿈치 이것도 똑같아요. 어깨가 아프시다 짧게 잡으시고. 그래서 어깨가 강화됐고 좀 더 광배근을 개입을 더 시키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짧게 잡는 건데. 근데 더 웃긴 건 광배근을 개입시키려면 짧게 잡는 게 더 좋아요. 뭐하고 있을까요? ——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